안녕하세요. 이학신입니다. 2022년 7월달 공부 종목. 어떤 종목을 공부했는지 한번 볼게요. 수젠텍을 공부했고, 시총 2500일 때 공부를 했고, 진단키트주. 진단키트주. 진단키트주로 공부를 했고, 매출대비 저평가다. 진단키트, 수젠텍, 휴마시스, 시젠을 했는데, 3개 다 1년 매출을 곱하기 4를 한게 아니라 1분기 매출이 나왔지만, 1분기 매출이 1년 매출이라 가정을 하고 했지만, PR, 수젠텍, 휴마시스, 시젠이 엄청난 매출이 나와서, 1분기 매출만으로도 굉장히 싸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젠텍 진단키트, 그리고 시젠. 시젠은 재무제표를 보면, 진단키트를 만들기 전에도 분자 진단 사업에서 세계에서 손꼽힐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었어요. 시젠은. 그리고 그 전에도 적자가 안 나왔었고, 수젠텍이나 휴마시스는 코로나 진단키트 나오기 전에는 계속 적자였다가, 한방에 역전된거고, 시젠은 계속 잘하고 있다가, 더 잘한거고, 계속 잘한거고, 시젠, 시총 2조 3천억짜리, 그리고 휴마시스는 코로나 진단키트지만, 얘들은 현장검사,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이라는거, POCT라는 이 항목에 집중을 하는, 얘들은 분자 진단이라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진단 중에 분자를 분자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런거에 대해서, 얘들은 분자 진단 말고 다른 쪽으로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단을 해서 하는 그런 방식. 얘들도 수출 비중이 낮고, 휴마시스는 단점이 경영자의 지금 최대 주주가 한 7% 정도 밖에 안돼요. 대주주가. 차정학 대표의 지분이 7% 밖에 안된다는게 단점이자 장점. 장점은 그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 그 뭐고, 이제 주식이, 회사가 경영권이 넘어가 버린다. 그러려면은 경영권 방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매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휴마시스, 그리고 공부했던게 하이로닉, 피부 미용, 하이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만들었고, 집속 초음파 기술, 하이푸 기술, 하이... F가 뭐더라. 하여튼 울트라 뭐 하여튼 그거. 집속 초음파.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 냈지만, 실질적인 매출은 뭐...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니, 그리고 클래시스 이런 회사보다 월등히 떨어진다. 그래서 시총이 천억 밖에 안되는거지. 어찌 보면 기술력으로 보면은 시총 천억이 말도 안되는 거지만, 매출을 보면은 천억 정도가 적당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회사. 이렇게 알아봤고, 다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시 어떻게 점수를 매겠냐고 보니까. 가지고 싶은가? 수젠텍 7점, 시젠이 8점 제일 높게 받았고, 수젠텍, 시젠, 휴마시스는 진단키트주인데, 그 중에는 나는 시젠을 최고로 꼽았고, 시젠은 2조 3000억, 하이로닉 1000억, 휴마시스 7300억, 수젠텍 2500억이네. 3개 중에 폭발성이 제일 클 수 있는건 수젠텍이 될 수 있겠지. 2500억 밖에 안되니까. 같은걸 같은 가격이 팔린다라면. 가지고 싶은가? 돈 잘 벌 것 같은거에 시젠이 9점을 줬네. 나머지는 5.0 이상 줬고, 수젠텍을 5를 준게 애매하다는거지. 수젠텍이나 휴마시스는 다 똑같은데, 시젠은 원래부터 돈을 적자 안냈던 회사고, 휴마시스도 원래 적자 났었고, 수젠텍도 원래 적자를 냈었지만, 얘는 왜 7점 줬지? 내 마음이지. 그렇게 됐다. 7.5점 이상이만 되도잉. 지금 꼭 사야 되는게 시젠과 휴마시스 7점 줬고, 이건 모르겠다 라고 5점을 줬네. 자 그리고 싸냐? 싼거에 대해서 휴마시스 시젠을 싸다고 판단을 했고, 수젠텍도 싼데, 1분기 이거 3개 다 싼데, 1분기 실적만으로 계산해서 싼데, 이때는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라 가지고 오염됐고, 그 다음에 공부하니까 좀 괜찮겠지 생각해서 이래 된거고, 휴마시스는 제일 나중에 공부해서 이렇게 되지 싶어. 정량적인 완전히 마이크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이런거지. 내 마음이라서 그런거지. 그래서 일단 5점 정도만 돼도 뭐 싸다라고 생각이 나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거. 자 경영자의 점수에서는 시젠을 8점을 줬고, 수젠텍이나 휴마시스를 7점 줬고, 휴마시스가 이 3개 진단키트 중에서는 연구비를 가장 적게 쓰고, 연구인원도 제일 적고, 수젠텍은 한 30% 시젠은 한 50%가 연구인력의 1200명 중에 한 600명 정도 가까이. 수젠텍은 200명 중에 한 30% 그리고 휴마시스는 10%가 안돼. 연구비도 제일 작아. 근데 휴마시스에서는 진단키트를 만들어 내버렸지. 자 그런거에 비해서는 경영자의 점수를 시젠이 제일 좋다. 하이로니글 3.0 준거는 30억짜리 전환사체를 발행한것 때문에, 뭐 돈도 있는데 왜 전환사체를 발행하는 그런것들이 마이너스 요인이 컸던거고. 자 걱정없는것에 대해서는 수젠텍이나 휴마시스나 시젠이나 별 걱정은 없다. 왜? 얘들이 코로나 때 돈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벌어서 유보유를 쌓아둬가지고 휴마시스의 기존에 한 100억씩 까먹어도 한 몇 십년은 그냥 순이익이 없어도 견딜 수 있는 총알이 장전되어 있다는 거지. 하이로닉 자체가 하이로닉은 기술되어 있고 적정 안내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가율이 원케 높아가지고 걱정 없다고 했고. 자 또 RE. RE 점수 제일 높은게 30% 이상 됐다는거지 휴마시스 10점. 수젠텍도 상구 27. 거의 27% 이상. 하이로닉은 10% 정도 되니. RE는.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다 40% 이상 됐다는게 수젠텍 시젠 휴마시스가 영업이익률은 엄청나다. 하이로닉도 한 16% 이상 정도 되네. 와 영업이익률이. 자 그리고 총점 요건 뒤에서 한번 보기로 하고. 자 PEG 수치는 3개 회사는 기존에 못 벌다가 벌은거기 때문에 의미 없다 생각해서 그냥 제로를 뒀고. 하이로닉은 0.3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PSR 수치는 바이오는 8을 주고 국내 대기업은 2를 주고 중소기업은 3을 준다고 하는데. 얘들은 바이오 기업이라기 보기에는 진단키트니까 조금 애매하지만 이건 각자 생각하기에 나름이고. 일단 시제는 5란 점수. 휴마시스는 2.2 수젠텍은 3.6 이런걸 보면 휴마시스가 가장 안정적이다. 뭐지? 하이로닉은 4.4. 하이로닉은 이건 피부 미용 기계인데 이건 굉장히 높네. 버는거에 비해서 좀 수치가 높다라고. 바이오 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가 좀 거시기하네. GPA 수치는 매출 총 이익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 이익에서 총 자산을 낮춘 나눔 값인데 거기 곱하기 100을 하면 원가 빼고 총 수익률이 총 자본대비 수익률. 수젠텍은 23% 시젠 17% 휴마시스가 36% 나온다. 자산대비 하이로닉이 22% 요렇게 딱 나온다. 요렇게 딱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게. 자 요거는 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제 보면은. 총점 여기서 나왔던게 총점 보기 전에 요거 배당. 배당이거든 배당. 배당 하이로닉 0.4. 5년 평균 휴마시스 0.2 시젠 0.6 수젠텍은 줄 생각도 못했고. 0.6 이나 0.2나 0.4나 의미 없는거. 의미 없는거. 의미 없는거. 이건 의미 없는거. 자 그래서 총점 제일 높은게 시젠 1등, 2등, 3등, 4등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진단키트 중에 장기적으로 보고 꾸준히 모아간다 라면 나는 시젠을 넘버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순간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혹은 테마를 기다릴 것 같으면 휴마시스도 괜찮고 수젠텍도 괜찮고. 수젠텍을 꼽는거는 수젠텍은 시총이 낮은걸 장점으로 들 수 있고. 휴마시스는 경영자의 지분이 낮은결을 또 장점으로 들 수 있고. 경영자의 지분이 낮기 때문에 변수가 출렁출렁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경영권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으니. 자 그리고 여기는 연구진이 적다라는게 단점이지만 연구진이 적은데 진단키트를 만들어 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수젠텍.. 수젠텍이 매출이.. 수젠텍 그렇고 그렇게 골라가 매입집을 하면 될 것 같고. 하이로닉은 기술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시장에서 인지 받는 것. 소비자들이 이렇게 찾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야 되나. 매출이 낮으니까. 제이시스메디칼, 루트로니, 클래시스 이런 것보다 매출이 월등히 떨어지거든. 그렇다고 수출을 많이 하나? 그것도 아니야. 근데 미국의 세계 1류 상품을 선정되기도 하고 그거는 좋다라는 거지. 그런걸 봤을때는 하이로닉은 낮은 시스템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아싸리 제이시스메디칼, 루트로닉, 하이로닉 그리고 클래시스 있다면. 넘버1은 루트로닉. 장기를 바라보면 넘버2는 뭐 클래시스, 클래시스, 제이시스메디칼 이런거는 거의 동급으로 비슷한. 클래시스가 시청 제일 높고. 루트로닉이 시청 한 5천억대. 제이시스메디칼도 한 5천억대인데.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기계가 1억 막 비싼 거, 엄청 비싼 것도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아싸리 루트로닉이 더 좋지 않나. 하이로닉은 낮은 시총 요게 가장 큰 장점이니까. 요렇게 7월달은 공부했네요. 이렇게 진단키트주를 보니까 진단키트 요거 코로나가 끝나고 끝나고 엔데믹이 오고 지금 다시 확진자가 10만명 11만명 넘어간다고 하는. 이 찰라지만 이거는 코로나 진짜 와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진단키트주를 다시 봤는데. 와 진작 시즌을 공부했더라면 가지고 있었을지 싶은데. 지금이라도 요거 안 넣어지지 싶은데 시즌 괜찮네. 2조 3천억이기 때문에 이게 10배가 갈라 그러면 23조가 되겠네. 23조 23조 시즌이 23조 되겠나. 셀트리온이 얼마지? 안 될 것 같지? 요거는 그냥 그냥 모아가는 재미. 휴마시스가 10배가 되면 7조가 되어야 되는데 10배가 되겠나. 좀 힘들겠지? 수젠텍이 10배 되면 2조가 되면 되거든. 시즌 정도만 되면 되거든. 근데 수젠텍이 2조를 갖출 수 있는게 되겠나. 아 그렇겠지? 시즌이 제일 나을 것 같아. 끝!